안 보시니까 한 가지 규칙을 말씀드릴게요. 저희 프로그램은 다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인 대신에 식사, 밥 먹는 거랑 잠자는 거를 게임이나 어떤 미션을 들여서 그걸 성공하신 경우에만 밥을 먹거나 잠자리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. 지금 아시는 사실인가요? 내가 방금 전에 밥 새끼 다닌다고 떵쳤는데 뭘 성공하면 밥을 먹고요. 뭘 성공 못하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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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 번도 물어온 적이 없어요. 왜? 안 죽은 거야, 우리 씨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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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